이번 지도학습 알고리즘 11번째 강의는 저희가 4번에 걸쳐서 SVM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첫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SVM에 들어가기 전에 SV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이었던 컴백스 옵티미제이션 그거에 대한 이론을 먼저 봤었죠. 그런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SVM에 대한 이론을 들어갔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컴백스 옵티미제이션을 가지고 SVM이라는 게 결국 맥시먼 마진 클래시파이어라는 어떤 최적화된 클래시파이어를 컴백스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두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드 SVM이라는 좀 시작하는 모델을 했었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한 어떤 제한 강한 가정이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SVM을 먼저 설계를 하는 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 세번째 시간에는 마진을 침범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SVM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런 SVM을 소프트 SVM이라고 불렀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SVM에 대한 이론은 어느정도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 네번째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에 대한 내용과 앞서 강의에서 나왔던 커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커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면 피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우리가 피처를 통해서 원래 SVM은 이제 선형의 바운더리만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리니어 비선형의 어떤 피처들 아니면 비선형의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SVM이 아니라 이제 피처를 만들어내서 논리니어한 피처를 만들어내서 이제 SVM이 비선형에도 가능하도록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논리니어 피처에 대한 내용 그걸 통해서 커널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뭐 커널로서 사용할 수 있는 피처의 조건들 그런 거를 보고 SVM 내용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피처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입력이 있죠. 우리가 뭐 제 전공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신호 뭐 뇌전도 뇌파라는 어떤 신호랑 근전도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일단 피처 한국말로는 특징이라고 하죠. 피처를 추출한다고 하죠. 뭐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도 하고 뭐 좁은 의미에서는 뭐 필터링 이런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리그레이션 같은 어떤 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을 하는 요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전도나 근전도 같은 생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측정하는 전기 신호 자체에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뇌전도로부터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걸 추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전도 근육 신호로부터 우리의 동작을 추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으면은 중간에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정보들과 관련이 된 특성들을 추출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뇌전도나 근전도에서 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신호가 뭐 어떤 동작 어떤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주파수 그 해당 주파수 성분을 추출을 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 신경망이 아니라 좀 예전에 했던 고전적인 이미지 인식 방법에 있어서 특징을 추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 모서리나 아니면은 꼭지점 같은 거 뭐 코너 디텍션 아 라인 디텍션 뭐 선분 뭐 이런 특징 이미지로부터 원래 주어진 이미지는 그냥 뭐 그레이 스케일 아니면은 RGB 값을 가지고 있는 그냥 실수 아니면은 뭐 정수 값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뭐 모서리에 대한 정보 뭐 라인에 대한 정보 뭐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를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강의 자료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도 좀 노테이션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입력을 X라고 했을 때 뭐 입력을 X라고 하고 뭐 리그레이션이면은 Y 어떤 실수를 추정을 한다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타겟 밸류를 추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요 인풋을 X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마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을 X로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 구분을 하자면은 만약에 여기 이 부분 원래 주어진 그냥 처리되지 않은 신호를 X라고 했을 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요렇게 뭐 F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Z라는 새로운 변수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이제 인풋과 피처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보고 공부를 하시겠지만 아니면은 여기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 입력을 X라고 써서 그 다음에 뭐 Y나 T까지의 과정을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강의 자료 SV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VM 모델을 요렇게 썼었죠.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웨이트와 요 피처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피처를 한번 추출을 하고 얘를 이제 입력으로 삼아서 처리가 된 입력으로 삼아서 이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요렇게 계산을 해낸 다음에 하는 과정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SVM의 노테이션을 따르면은 피처 맵핑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피처 맵핑은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나왔지만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처 맵핑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피처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꼭 선형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SVM에서 피처 맵핑이 중요한 이유는 요렇게 그냥 인풋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인풋이라는 얘기랑 피처라는 얘기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풋 스페이스 우리가 인풋 스페이스에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가 요렇게 빨간색 파란색 투 클래스의 데이터가 있을 때 SVM은 리니어 바운더리잖아요. 리니어 바운더리는 리니어 바운더리를 요런 경우에 찾기가 어렵죠. 지금 요런 데이터들을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내는 선으로 된 바운더리를 찾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복잡한 모양의 비선형의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어요. SVM을 이용해서 뭘 쓰면 된다? 피처 맵핑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인풋 스페이스에서는 요렇게 복잡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피처 스페이스 우리가 적절한 피처 맵핑을 하나 찾아서 이 인풋 변수들을 요렇게 피처 공간으로 변환을 하면은 요렇게 잘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SVM을 여기 피처 공간에서 수행을 하면은 여기 피처 공간에서는 리니어한 바운더리지만 요거를 다시 인풋 스페이스로 가져갔을 때는 복잡한 형상이 나올 수가 있죠. 반대로 리니어한 거를 반대로 다시 보내면은 우리가 피처 맵핑의 어떤 역함수를 따라서 그거에 대한 비선형적인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디멘션도 우리가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차원을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수업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에서 아마 배우겠지만 디멘셔널 리덕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차원을 축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피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멘션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선형, 비선형 관계 없다. 그거를 여기에서 다시 표현을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적절한 피처 맵핑을 찾아내면은 원래 인풋 스페이스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선형 바운더리를 여기 이렇게 변환이 된 피처 스페이스, 피처 공간에서 이렇게 선형의 바운더리를 찾아내므로써 이제 이거랑 이 피처 맵핑 함수 이거랑 svm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원래의 공간에서 이렇게 논리니어한 논리니어한 효과적인 바운더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그 피처를 선정을 하는 게 정말 많은 가능성, 자유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예제로 사실 이 그림을 들고 왔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가 인풋 스페이스예요. 원래 그냥 처리되지 않은 공간이고 이게 피처 스페이스예요. 이게 지금 2차원이죠. x1이랑 x2라는 2차원의 인풋을 가지고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의 우리가 새로운 피처를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첫 번째 값의 제곱 두 개의 곱 두 번째 값에 대한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의 피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인풋 스페이스에서는 뭔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이런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피처 맵핑 없이 그냥 구분을 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 사용했을 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리니어 바운더리만 가지고 지금 구분하는 걸 배웠는데 이런 형태는 지금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절한 피처 맵핑을 하나 찾아냈더니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한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잘 모여있고 우리가 충분히 여기 사이에 어떤 리니어 하이퍼 플레이 뭔가 평면을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쵸? 적절한 피처를 찾아내는 것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이 있었죠. 우리가 인풋이 있고 거기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 흐름 이 흐름에 따르면은 결국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주어진 입력과 출력값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표현해내는 리그레이션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찾아내는 것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수행을 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피처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느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예제들만 봐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원래 주어진 인풋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어떤 타겟 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 최대한 연관관계가 높고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피처를 선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전에는 피처 엔지니어링 그래서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피처들을 계산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능을 구해본다거나 해서 어떤 피처가 더 좋을지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라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는 말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능한 여러 개의 피처들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지 선택을 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피처를 뭔가 설계를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 피처 엔지니어링 뭐 특징 공학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우리 수업이 교시 학습 지도 학습이잖아요. 근데 지도 학습 지도 학습에서 다루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두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피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수업에서 다루는 신경망이 있잖아요.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망에 대해서 신경망이 갖는 장점 원래 기존에 있던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비해서 신경망이 갖는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처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적다 아니면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신경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수행을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피쳐도 학습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뭐 선이라던가 뭐 꼭지점이라던가 뭐 어떤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추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류를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기존의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뭐 CNN을 예를 들자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까지가 CNN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피처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CNN 안에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계산이 돼요. 어떤 피처를 사용을 해야 될지를 학습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망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쳐도 좀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학습 기존의 지도 학습에서는 피처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됐지만 식량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그러한 점이 좀 덜어진다는 거 물론 장단점이 될 수 있죠.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핸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처 맵핑을 그러면 이제 SVM이랑 어떻게 엮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 지난 시간에 SVM 모델은 원래 리니어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파라미터가 어떤 꼴이었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타겟 밸류, 그리고 이 피처 맵핑에 대한 이 꼴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서메이션, 이 시그마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포트 벡터에 한정을 해서 이 서메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한 가지였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항상 이런 모양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서포트 벡터들이 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새로 들어온 인풋이 될 텐데 걔네들이 똑같은 피처 함수, 피처 맵핑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 사이에 내적을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커널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죠. 요거를 간단하게 커널이라는 함수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커널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같은 피처 맵핑 함수를 사용을 해서 주어진 두 개의 벡터를 각각 넣은 다음에 계산해낸 거를 그러면 두 개의 피처 벡터가 나오겠죠. 걔네 둘을 내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커널이죠. 그래서 커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두 벡터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 두 개를 서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널 펑션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두 피처 벡터 사이에 시밀러리티 둘이 얼마나 비슷하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큰 값 두 개의 벡터가 다르면 다를수록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명심하셔야 할 게 커널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정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피처 함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넣어서 이너 프로덕트의 형태로 정의가 가능해야 돼요.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한 함수만 커널 함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널 함수로 이렇게 쓰면 그냥 두 개의 벡터에 대한 스칼라 함수라고 보일 텐데 그게 아무 함수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커널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이거를 그러면 이 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함수가 존재하냐가 이제 쟁점이겠죠. 커널 함수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커널 함수가 있을 때 그러면 이 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feature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가 이러한 feature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때의 커널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커널 함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feature 함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커널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 feature mapping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inner product를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 더 빠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어진 함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두 개 함수의 내적을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feature mapping에 대해서 가까이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내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1번 방법 여기 돌아가는 게 2번 방법 1번이랑 2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1번이 쉽다는 거죠. 1번이 훨씬 간편하죠. 두 개의 벡터 가지고 그냥 inner product 구해서 제곱하면 끝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방법은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래의 정의를 따라서 돌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커널 함수를 잘 정의만 하면은 그냥 커널은 커널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커널을 정의, 커널이 애초에 뭔가 커널이 태생적으로 뭔가 feature에 대한 inner product에서 정의가 돼서 왔잖아요. 거기에서 유도가 돼서 왔었잖아요. 태생은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그 과정을 따라갈 필요 없이 잘 정의된 커널 함수만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바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뒷부분부터 먼저 하고 올까요? 그러면은 주어진 어떤 커널 함수가 있으면은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커널 함수가 있으면 제가 실제로 커널이 유효한 커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널 함수가 이 두 개 이런 꼴로 정의가 가능해야 커널 함수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아무 함수나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이미의 함수가 있을 때 항상 이런 모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두 개의 벡터에 대한 함수를 아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밑에 숨어 있는 어떤 적절한 feature mapping 함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그냥 커널 함수를 이렇게 쪼개내서 feature mapping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주어진 함수가 커널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merces theorem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x1부터 xn까지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잖아요. large n개의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두 개씩 뽑아내는 거예요. 전체 n개 중에 두 개씩 짝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랑 1 1, 2 부터 1 부터 n 까지 또 2랑 1 2랑 2 부터 해서 2랑 n 까지 해서 n 콤비네이션 2 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뽑힌 두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커널 함수를 전부 다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나오는 스칼라들을 여기 하나의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예요. n by n 매트릭스로 나오겠죠. 그렇죠? i번째, j번째 학습 데이터를 커널 함수에 넣어가지고 평가한 값들을 가지고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램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램 매트릭스 그럼 이거는 만들 수 있겠죠. 주어진 학습 데이터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후보가 되는 커널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k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k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릭스인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이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릭스면 이 커널 함수는 아, 이 함수는 이 후보 함수는 커널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죠? 주어진 학습 데이터 후보 커널 펑션이 있을 때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이 행렬이 Positive Semidefinite이냐 아니냐만 따져서 이게 만약에 Positive Semidefinite이면 이 함수는 커널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Positive Semidefinite 함수는 그럼 뭐냐?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선형대수를 다 들으셨다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 소화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숫자가 어떤 그냥 스칼라가 뭐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어진 행렬 여기는 K를 썼죠. K라는 행렬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때 하는 말이 이제 Positive Definite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행렬이 어떤 행렬이 Positive Definite이다. 내지는 요렇게 쓰거든요. 약간 독특한 모양의 부등어를 써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행렬이 0보다 크다. 물론 0보다 크다고 말을 안 해요. 0보다 크다고는 안 하고 행렬이 Positive Definit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그러하냐면은 우리의 희망사항은 뭐 예를 들어서 행렬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이 요거일 때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K라는 행렬이 언제 Positive Definite 하냐면요. 일단 Positive Definite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Positive Semi Definite의 경우를 볼게요. 언제 행렬이 Positive Semi Definite이냐. 언제 행렬이 마치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렬이 Positive Semi Definite 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어떤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 행렬의 앞과 뒤에 곱해서 나오는 스칼라잖아요. 요거는 스칼라가 나오거든요. 이 스칼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요. 요럴 때 행렬이 Positive Semi Definite 하다에요.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transpose KX가 0보다 크다. 라고 정의가 되죠.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0이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의는 요렇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의 벡터 X를 가지고 왔을 때 이 행렬의 앞뒤에다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에 이 행렬을 Positive Semi Definite이라고 하는데 정의는 그래요. 정의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모든 벡터를 곱해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뭐 작은지 큰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쵸.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보통 판단을 하냐면은 어떠한 행렬이 Positive Definite 한 거를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행렬의 Eigen Value들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럴 때 Positive Semi Definite 해집니다. 요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선형대수에 가면은 왜 Eigen Value가 다 Non Negative일 때 행렬이 Positive Semi Definite 해지는지는 요 수업이 아니라 선형대수에 가면은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우리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이랑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로 삼고 있는 Kernel Function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그랜매트릭스 K를 구해요. 그 다음에 얘의 Eigen Value를 조사를 하면 되겠죠. Eigen Value는 구할 수 있잖아요. 뭐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미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주어진 행렬에 대한 Eigen Value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행렬 하나를 만들어서 얘가 Positive Semi Definite 해야되니까 그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다? Eigen Value를 구해본 다음에 그 Eigen Value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얘는 당선이다. 요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Kernel 함수를 뭐 우리가 뭐 원하는 Kernel 함수가 있을 때 걔가 실제로 유효한 Kernel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방법을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Kernel을 디자인해서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고 그것보다는 좀 알려진 유명한 Kernel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Kernel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두 벡터에 대한 Similarity의 형태로만 정의가 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사용하는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가오시안 Kernel 내지는 Radial Basis Function Kernel 줄여서 RBF Kernel이라고 하는데 요러한 형태의 Kernel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두 벡터 사이의 차이에 대한 NOM을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음수를 취한 다음에 Exponential을 취하는 거 이거 마치 가오시안 Distribution 같은 그런 형태 Exponential을 이용을 해서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오시안 Kernel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런 꼴로 많이 써요. 요런 꼴로 많이 써서 여기 앞에다가 감마라는 또 일종의 파라미터를 하나 둬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만약에 주어진 X라는 벡터로부터 X' 벡터가 점점 멀어지면은 이 가오시안 Kernel은 잠시만요. 점점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띄겠죠. 그쵸. 시밀러리티니깐요. 근데 만약에 감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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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붙은 이 감마가 더 큰 값이 된다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요런 효과를 가져오죠. 감마가 커지면은 요게 커지면은 어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감마를 이용을 해서 어 영향력의 범위를 조절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요 값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면은 감마가 증가를 했을 때 더 극격하게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Kernel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감마를 키우면은 어 각각의 서포트 벡터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값이 극격하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나로부터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한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마 값을 가지고 어 데이터의 영향력의 범위를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소프트 SVM에서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 C에 대한 거는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C는 같고 여기 감마가 달라지는 경우에요. 가오시안 커널의 감마를 우리가 증가시켰더니 바운더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은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서포트 벡터가 얘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 사이에 대한 커널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서포트 벡터 얘의 영향력이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영향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샘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바운더리를 형성을 할 때 이 바운더리를 형성을 할 때 미치는 서포트 벡터들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기 아래의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를 형성할 때는 좀 더 좁은 영역의 벡터들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좀 더 스무스한 형태의 바운더리가 나오겠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운더리 형태가 좀 꾸불꾸불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이를 보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svm을 마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feature와 kernel에 대해서 봤었고 kernel이라는 게 유도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kernel이라는 함수가 가져야 되는 특징, 조건이 있었고 그거를 만족하는 kernel을 찾는 방법도 봤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커널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강에 걸친 svm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